아휴 힘들다 다리가 많이 아프네 아휴 나 아파 아휴 다리 아휴 다리 아휴 다리 아휴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가 아파 다리를 펴야지 아휴 아휴 성이 이제 다 컸네 하라지 다리도 주물면서 뭐 집으로 돌아와 겨우 한숨 돌리는 시간 다리 통증이 또다시 속을 썩이는데요 자꾸 막 찌렉찌렉 찌렉 전기가 온다 검성하니까 뭐 뭐 지식구가 뭐 뭐 뭐 허리 지식구가 조금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자꾸만 다 아프지는가봐요 낫지는 않고 많이 주물러주지요 뭐 하라 하라를 다리 아프다 그래 많이 주물러주지요 기택하죠 뭐 됐어 됐어 아휴 아휴 소희가 주물러주니까 시원하다 소희야 아휴 힘들지 안 힘들어요? 응 이럴 땐 손녀가 해주는 마사지만 한 특효약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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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